반갑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입니다 자 오늘 저희 또 나이트 반에서 블루 스톰 들어갔습니다 블루 엠텍이죠 블루 엠텍 들어가서 시원하게 오늘 또 수익보고 나왔습니다 블루 엠텍 오늘 씩씩하게 들어가서 뭐 많이 먹은 분은 140만원 먹은 분도 있고요 뭐 꾸역꾸역 계속 먹고 있습니다 네 먹고 있기 때문에 나이트반 지금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들어오시면 뭐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좋다는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회원들의 수익인증을 이런식으로 뭐 크든 작든 다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고 들어오시면 된다는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나이트 반은요 말그대로 저희가 저녁에 전날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실제로 저희가 위너스 TV에서 하는 이 나이트는 다음날에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 전문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다음날에 바로 뽀록이 난다는거죠 그래서 위너스 TV를 믿고 저희가 하자는대로 정확하게 따라오시면 계속해서 수익을 복리로 실제로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한번 해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나이트 반 성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적이 실제 이게 저희 나이트 반 현재 성적입니다 실제 성적이고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기서 매수 매도 다 알려드리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또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 최강 단타반 당일 매수 당일 매도하는 이 최강 단타반은 저희가 전날에 미리 종목을 알려드려요 오늘도 두 종목 했거든요 태성하고 KTCS KTCS랑 태성 이렇게 두가지를 했는데 실제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는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입니다 여기 물리는거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오늘 사서 오늘 다 팔아버립니다 설마 내일 상한가 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일 일이고 오늘 사서 오늘 다 팔기 때문에 이 최강 단타반을 저는 정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최강 단타반에 와서 해보시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좀 하기 힘들구요 전업투자자 전업주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무직 직원들 사무직 직원들 사무직 일을 하시는 분들 정말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뭔가가 필요하다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최강 나이트반 최강 단타반 그리고 직장인 최강 슈팅반 강력 추천드린다는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구요 같이 한번 초대받아서 해보고 싶다 나는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나이트반에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나이트 단타반은요 분석이 안되는 전문가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너스의 힘을 믿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혼자 하면 주식은 외롭습니다 무조건 외로워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 010-82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나이트반과 단타반 단타반과 나이트반 초대해드리니까 혼자 해서 걔 틀리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차고 있는 이 단타반은요 참고로 지금 22연승 중입니다 한 번도 실패 없이 지금 22연승 중이니까 지금 빨리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연승이란게 그냥 되는게 아니죠 전날의 종목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